안녕하세요 호미숙 여행작가입니다. 영상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5월부터 때 아닌 무더위까지 느낄 정도로 더운 요즘입니다. 서울에서는 다채롭게 한강에서 즐길 거리가 많은데요. 서울 놀만한 곳으로 한강 데이트 가볼 만한 곳 노들섬과 여의도 놀거리로 한강 크루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이고 특별한 서울 데이트 코스를 추천합니다. 노들섬은 한강의 인공섬으로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음악, 책, 자연, 패션, 음식 등 복합문화 시설이 들어선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커플 데이트 코스로 가족 나들이 코스로 각광받는 곳입니다. 특히 달빛노들이 새롭게들 한강에 설치되면서 이곳은 서울 일몰 명소로 야경 명소로 거듭나고 낮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산책하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서울 놀만한 곳으로 추천해요. 노들섬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고 여유롭게 피크닉을 즐기며 야외 데이트 및 실내 데이트하기 좋습니다. 5월에는 아름다운 봄꽃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한강에서 즐기는 특별한 이색 데이트 코스 한강 크루즈 여행은 낮은 낮대로 한강을 유람하면서 즐길 수 있어요. 유람선 타고 여의도부터 출발해서 반포항 강공원에서 회항하는 코스로 다양한 이벤트를 비롯해서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모님 모시고 여행할 수 있는 가족 여행도 좋고 특별한 날 축하 모임이나 기념일에 소중한 기억에 남기고 싶은 독특한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한강의 매력을 즐길 수 있어요. 직접 다녀온 디너쇼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크루즈를 타고 유유히 떠가며 맛있는 디너를 즐기고 좋은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서울의 일몰과 야경을 즐기면서 우리들만의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밤에 즐기는 힐링 데이트 여행 아이도 좋아하고 지인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 모두 감동할 수 있는 서울의 매력을 지닌 한강 그곳에서 잊지 못할 최고의 멋진 날의 주인공이 되시길 추천해요. 세계에서 빼어난 한강을 품고 있는 서울 놀만한 곳으로 노들섬 한강 데이트와 여의도 놀거리인 한강 크루즈 여행은 더워지는 계절의 야외 데이트 코스로 추천합니다. 서울 가족 여행지로 엄지척해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영상 아래 상세 보기를 클릭하세요.